한 명 대중의 상자 대중의 상자 대중의 상자 반대쪽, 반대쪽! 반대쪽이 낫겠다. 원샷, 원킬입니다. 태호 형은 정말 디테일하면서 조그마한 것들, 놓치지 않는 섬세함. 저 같은 경우에는 섬세한 걸 놓쳐도 그냥 가는 대범함? 제가 연기할 게 있어요.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저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소리를 쓰지 않아요 연기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되게 나쁜 년이요 전에 나쁜 년인데 좀 못된 나쁜 년 이제 시작입니다 두 번째 거 설레이네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조금씩만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뒤에 움직이면 자 뒤에 움직이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앉아 앉아 가만히 지금은 소리를 쓰지 않아요 메이크업 선생님이 뭔가 센스하세요 그래가지고 한참으로 하세요 쵸비 야 영우야 메이크업 빨리 수정 좀 해라 들어가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제일 축하합니다 제일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만약에 내가 볼까 내가 없어도 될 것 같아. 태호 말이지? 잠깐만, 나 때랑 말이지. 이거 공부를 한 게 없었지? 태호 선배님의 연기는 연기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이 연기란 말이죠. 네. 이 감정.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을 얼마나 이게 이 렌즈 안에 넣었느냐가 중요한 이게. 수염이 다 번졌는데 괜찮은 거죠? 번증. 이건 리얼한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얼마 또 없어. 그렇지? 와, 금방 말았으면 한 대 쳤다, 진짜. 와. 파이팅! 와! 파이팅! 와! 카트.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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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로 있어? 극단 선배로서 말하기려면 0.2? 1점 만점에? 파이팅! 연출이 뭐랄까, 조금 더 연기는 시키는 걸 하면 되는데 연출은 시켜야 되잖아요. 조금 포기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하지만 좀 매력적이고 아, 그래도 잘 못 한 것 같아요. 처음이라서.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안 할 거예요. 두 번 다시 저에게 연출의 연자도 끝났어요.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제가 실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쓰레기에요.. 유영우를 추천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저는 괜찮아요. 네이에요. 안녕. 안녕. 나아가족끼리 버리면 되나요? 수고하십니다. 대답. 감사합니다.